살짝 오바긴 했어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나무가 죽지라고 잡겠는데? 마나가 없다 근데 도망자 이것만 해도 이득이야 나 뒤로 돌아갈게 나 궁 썼어 천천히 정신 나간다 무리하면 싸우면 돼 무리하면 싸우면 돼 나이스 이거지 대거지 까불어 어? 나이스 응 있는거야 천천히 빠른데 가자 이제 패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올라프가 피가 없어가지고 응 니네들 궁 쓰면 되겠는데? 나이스 와 굿 아 나 와 야 이거를 어 레드 올 것 같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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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 갈걸? 게임 끝날 때까지 야 이거 언제까지 안 오냐 얘네? 아니 이새끼 죽었다고 명신아 아니 잊지마라는 거 야 이거있라고 야 이거있라고 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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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이 좀 받아보라 쥬이 좀 쥬이 2번 타는 살려주자 아 이영덕 존나 없겠네 이새끼 제3놈 어 나이스다 좋았어 아이씨 트위치 마사2 코니 rebacon 앗ă어 Prozent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와 Aww percent 뭐 Pharise Radio la zust Сейчас 1초 에허허她 기다려 봐, 기다려 봐, 기다려 봐 1초, 1초 오케 ㅇ- увелич ㅅㅋ ㄹㅈ 나 무리 안 한다 나 무리 einzuk человек 안 들어갈게 어.. 아 렌탄타 렌탄타 야 다 가놨어 그냥 다 가놨어 다 가놨어 어땐데 화이사 어떤데 흐흐흐흐 이거지 미드쪽으로? 여기 시야를 몰라 아 미친 이거 나왔네 참았어 화이사 어 잡았다 가는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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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나이스 나 앞에 섰다 야 끝났다 이겼다 이거 갈리오부터 갈리오부터 이겼다 이겼다 캣클 나이스 지렸다 얘들아 아니 이 통조함으로 산타 왜이렇게 잘하냐 우리